첫 마디가 중요하죠. 첫 마디 정말 중요해요. 노래 시장은 처음이다. 첫 마디 중요해요. 오랏빛 엽서에 시원 향기는 당신의 눈물인가 이별의 마음인가 한숨 속에 웃긴 사연 지워보려 해도 떠나버린 당신 마음 붙잡을 수 없네 오늘도 타버린 당신의 생각에 눈물로 쓰내려가 얼룩진 일장에 다시 모둘 그대 모습 들어주신 이기들 기다리는 사연 우와... 감사합니다. 대박입니다, 대박입니다. 선생님. 오, 너무 감동이야. 너무 멋있어요. 너무 진짜 좋았어요, 선생님. 진짜 박수 한 번 더 하시더라고요. 마을 검경이 그 삶의 애완의 그 목소리의 힘의 과거의 참 한 가닥 하셨겠어요. 정말. 인생에 추억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와. 그리고 제발. 아, 노래 진짜. 이걸 누르세요. 이거 스크린 터치가 아니에요? 아까 세 번 누른 게 카메라 한 번 누르고 노란색 이거 누르고 여기 누르고 여기. 너무 좋으셔서 빨리 눌러드리려고. 진짜 지금처럼 좋아하시는 음악 오래오랫동안 계속해서 하시길 진짜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생활지원금 좀 잘 뽑으셨으면 좋겠어요. 잘 뽑으셨으면 좋겠어요. 오픈합니다, 오픈합니다. 3번, 3번.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